첫 생각 많을 때는 걷고 망설여 물을 걷다 보면 풀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할까 말까 망설이면 그냥 서질러버려요 최근에는 먹어서 먹으러 왔을 때 시원한 많은 식사 특이한 소주 있었는데 여기 있었을 때 시원한 대신 전원의 하수 잠잠 한골깐 말아봅니다 김치와 김치 고추첩 10분정도 20분정도 12분정도 여기가 더 맛있는 건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막을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 가슴에 신경쓰 아름다운 문자들 안전하니 후회하는 건 들리면 고치면 돼요 해보면 답이 금방 나와 시간보다 빨라 해보고 없다는 것도 해보고 나서 알죠 이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